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사면초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60년생 원하던 것에 근사함을 얻을 수 있다. 72년생 좋은 동반자와 의기투합해보자. 84년생 오답 적힌 시험지로 어깨가 작아진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짧지 않았던 고민이 바람에 실린다. 61년생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으니 귀를 열어주자. 73년생 불평 한 번 없이 긍정심을 가져보자. 85년생 사서하는 고생이 내일을 밝게 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흥겨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자. 62년생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한다. 74년생 기분 좋은 약속으로 숙제에서 벗어난다. 86년생 희망찬 땅으로 기회를 잡아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세상을 가진 듯한 자랑이 생겨난다. 63년생 말하지 않는 무거움을 지켜내자. 75년생 애틋하고 소중한 추억이 생겨난다. 87년생 실패의 쓴 잔도 약으로 해야 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값으로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아내자. 64년생 의미 있는 선물에 정성까지 모아주자. 76년생 자존심이 아닌 배움을 구해보자. 88년생 쉽게 할 수 없는 책임이 안겨진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미움이 사랑으로 가는 반전이 온다. 65년생 어두웠던 표정이 환하게 변해간다. 77년생 가난한 곳간에 행복을 채워주자. 89년생 발품 파는 일에 부지런을 더해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오기와 고집의 결실을 볼 수 있다. 66년생 꿈꾸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다. 78년생 굽힐 줄 모르는 자긍심을 지켜내자. 90년생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합격을 받아낸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욕심은 가볍게 인연을 소중히 하자. 67년생 눈으로 아닌 경험에 나서보자. 79년생 이유나 변명은 미운 털이 박힌다. 91년생 꽃이 핀 듯 향긋한 대접을 받아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언제나 부재중 마음을 닫아내자. 68년생 잘할 수 없으면 뒤로 숨어야 한다. 80년생 참고 인내해야 달콤함을 볼 수 있다. 92년생 화제의 중심으로 인기를 높여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사소한 바람이 행복을 더해준다. 69년생 뼈 있는 잔소리는 가슴에 새겨두자. 81년생 정직을 우선해야 사랑을 얻어낸다. 93년생 어렵게 얻은 것을 아끼고 지켜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눈물이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70년생 찬바람 분위기의 훈풍이 불어온다. 82년생 숨기고 감춰 비밀을 지켜내자. 94년생 초라하지 않은 배짱을 가져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받아내자. 71년생 허술하지 않은 매운맛을 보여주자. 83년생 노고와 땀방울이 보석이 되어준다. 95년생 박수받지 못하는 자리는 피해가자. 98년생 precision 99년생 9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